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면 안녕.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들이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네, 선정되신 분은 김보경님이에요. 생후 18일자 애기 엄마예요. 새벽에도 울면 직수 30분 하는데 내려놓으면 울어요. 분유 보충을 80ml 주니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자고 일어나 위축하면 80에서 90ml 정도 되고 평균 40에서 60이에요. 전량이 아기에게 부족한 건지 이렇게 완무하고픈 마음이 자괴감이 들어요.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엄마들 모유수유를 할 때 단박에 왕모가 되고 이런 엄마들이 주변에 있으면 참 부럽죠. 그런데 모유수유가 치계가 잡히고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약한 저는 대략 한 생후 만 2개월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0일, 60일 사이까지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전량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되면 줄은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너무 줄은 것 같고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아기도 미숙한 상태죠. 아기가 젖을 잘 빨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두만 빨 경우에는 모유가 많이 배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륜 쪽이 들어가야 모유가 잘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젖 물리기를 못해서 아이들이 좀 적게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엄마 젖량은 한 번 유축할 때 그 정도 나오는 양은 18일 차 아기 엄마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유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유양이 아기한테 완벽하게 탁 맞아 떨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어느 순간에 좀 많은 것 같고 남아도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좀 부족한 것 같고 원래 이렇게 업다운이 계속 있으면서 아기랑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후 2개월 안에 너무 안 되고 답답한 나머지 단율을 막 급히 감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기다려보고 아이가 잘 빨게 되는, 아이가 체중이 늘어갈수록 빠는 힘도 좋아지고 또 입도 커지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젖을 내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엄마들이 자괴감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종종 속상하고 모유수유가 원활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또 뭐야 어 그냥 당장 다녀오고 싶고 그치? 그런 마음들이 종종 들더라도 아 그래 권양원 원장님 그랬어. 만 2개월은 체계가 잡혀나가는 때라고 했어. 지금 이 순간에 안 되는 감정에 내가 몰입하지 말고 조금 더 다음에 해보자. 내일 좀 더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유수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엄마들의 마음에는 뭔가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 안정되고 싶고 빨리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조급함이 들지만 우리 아기들의 미숙함은 그리고 엄마도 초보 엄마로서 모유수유를 하는 그 미숙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익숙해지고 또 점차 몸이 모유수유에 또 활성화가 되는 기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를 밟아서 점차점차 체계가 잡혀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당장 모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에요. 오늘 모유가 약간 부족하면 아기가 좀 더 자주 빨겠죠. 생후 한 달까지는 수유텀을 너무 열심히 고려하지 말고 수유텀이 2시간 혹은 1시간 반, 2시간 반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이 들쭉날쭉 하더라도 배고픈 아기를 중심적으로 보고 우리 아기가 배고프다고 하면 그래 물어라, 먹어라 하면서 모유수유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은 또 아기가 너무 자주 빨았어요. 그러면 그 자주 빨 걸로 인해서 오늘보다 내일 모유가 몇십ml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하고 싶은 완모를 잃을 수가 있어요. 또 유축한 양을 가지고 내 전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대부분 그런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 유축은 잔류량이 여기 30% 남아요. 네, 30%가 잔류해요.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기가 잘 빠는 아기들은 다 빨아먹지만 또 그렇지 못한 아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자기감이 들 때마다 그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무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래 이렇게 하루하루 좀 더 나아질 거야. 우리 아기도 미숙하지만 성숙해 가고 나도 엄마로서 모유수유 엄마로서 지금은 미숙하지만 점차 성숙해져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나의 할 일을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할 일을 충실하게 한다는 거는 매수유턴마다 아기에게 잘 먹여주는 거예요. 자, 아기를 먹이고 나서 내려놨더니 운다. 덜 먹었을 수 있고 트름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 체중 대비 엄마의 유축량을 한번 보시고 아기가 만약에 현재 3kg인데 엄마의 유축량이 60mL다. 그럼 잔류양을 저는 한 20mL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올바른 젖물리기로 제대로 했다면 아기는 아마 완모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후 18일 된 아기들은 먹고 나서도 좀 짜증을 낼 수 있고 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무조건 내가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울었다. 이렇게만 판단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울어도 달래서 달래지면 되고 또 아이가 잠깐이라도 잠들었다가 다시 먹겠다고 하면 먹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올바른 젖물리기를 알려드리면 정말 가슴 마사지 받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말랑해지는 걸 엄마들이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마사지를 받고 나면 어때요? 가슴이 막 너무 소프트해지잖아요. 그것을 아기가 올바른 젖물리기를 통해서 먹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시원하죠. 그리고 엄마들이 고백을 스스로 합니다. 선생님 육아에 있어서 올바른 젖물리기는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이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젖물리기를 하고 나서 아기가 정말 제대로 수유텀이 잡히고 아기가 충분히 한 번에 섭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꼭짓만 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엄마의 젖량을 지금 전혀 적지 않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은 거예요. 이 동영상 보면서 부러워하는 엄마들 되게 많을걸요. 아기가 성장 급등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먹고 많이 보채 거예요. 수변 횟수가 10번 이상이라면 아기는 너무 잘 먹고 있는 거니까 엄마 자괴감은 떨쳐버리고 한 생후 2개월까지는 천천히 아기와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